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전과사범 이재명을 불러놓고 중국대사인 싱하이밍이 한 발언 때문에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싱하이밍 대사를 공개조격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중국과 한패인 이재명을 불러다 놓고 싱하이밍이 뭐라고 정신나간 발언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국민의힘 나아가 우리 보수 우파 유권자들도 싱하이밍에 대한 발언의 그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싱하이밍을 추방해야 한다라는 지금 여론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싱하이밍 추방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싱하이밍 끝장 내겠다라는 의지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멸공 자 우리가 항상 되새겨야 하는 본질이 있죠 자나깨나 천멸중공 자나깨나 반중친미 한미동맹 한미일동맹만이 우리가 살 길 아니겠습니까 오만 협박 비열한 중국 싱하이밍 추방하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국회에서 내정간섭 싱하이밍 망원 비판 전직 예비역 장성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박성 발언을 일삼는 등 내정간섭 논란을 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외교상 깊이 인물 지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특히 오는 16일까지 중국대사관 앞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자진 퇴진 및 출국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으며 싱하이밍 대사가 추방될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위원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 임원단은 14일 국회에서 대국행세 중국과 오만방자한 싱하이밍 대사는 대한민국에 100배 사죄하라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수장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중국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행해온 협박 오만방자 비열한 행위들에 대해 반성하고 진정한 설린 관계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처신하라라며 발언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수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후 중국의 경제버복 문재인 전 대통령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 만찬에서 윤석열 정부 비난, 중국 군용기들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입 등을 거론하며 더 넘치는 내정간섭으로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중국 대사관 관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표와 만찬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할 것이라는 배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등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겨냥을 한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고 내정간섭 논란으로 비하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여건에서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외교상 기피인물 지정과 함께 퇴출 및 추방까지 언급했지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즉답을 하지 않은 채 한국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외교 결례 논란을 사실상 문개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과거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버려라 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전쟁에서 많은 한국인을 살상하고 제또미로 만든 중국은 오늘날까지 이런 방구 사과 한마디 없는 후한 무치의 실체가 바로 중국이다 라며 중국과 친교 결속한 북한은 오늘날 세계 최 빈국이고 세계 최 빈국이고 인간 생 지역이라며 미국과 친교 결속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현재 영토가 좁은 것도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다 라며 중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고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국민 관리나 잘하라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도초에서 자행하는 오만 불선한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며 민심은 천심이다 중국은 위선적인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천심의 무서움을 조속히 깨달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서울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싱하이밍 대사 자진 퇴진 및 출국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으며 마지막 날에는 약 870여명으로 구성된 대수장 소속 인원이 모여 집단 시위를 하기로 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략회의를 통해 추후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싱하이밍 대사가 추방을 당하거나 자진 퇴진할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라며 싱하이밍을 끝장내기 위한 대수장의 결연한 의지가 이번 성명서에서 소상하게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분들이 얼마나 결연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얼마나 행동으로 나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스스로 무덤을 판 싱하이밍 소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나깨나 천멸중공 반중친미 한미일 동맹만이 정답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